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도표 내용 일치 문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몇 번부터 읽는다고 했죠? 네, 3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예요. 뭐 e-book의 사용을 보여주네요. 뭐 reading 플랫폼으로서요. 뭐 e-reader, 태블릿, 컴퓨터, 셀프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 밑에 나왔을 때 내용을 잘 비교해 주실 수만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뭐예요? 2011년과 2014년이 어떤 색을 띄고 있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짙은 색이 2014년입니다. 몇 번 부터 본다? 네,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자, 2014년에요. The percentage of e-reader users. e-reader를 사용하는 사람 언제요? 2014년에. 여기에 있는 이 검은 거겠죠. 얘는요. was three times. 몇 배예요? 그렇죠. 세 배입니다. as high as. 자, as as 구문 넣었어. 어떻게 해석한다? 네, 그렇죠. as 앞에 지으시고요. 뭐만큼 높다는 거예요? 뭐만큼 높아요? 컴퓨터 사용의, 컴퓨터 사용자의 사용자만큼 높아요. 몇 배? 세 배. 그냥 세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4년 봐볼까요? 57%네요. 여기는 32%예요. 자, 우리 간단한 곱하기, 곱셈 뭐예요? 32 곱하기 3? 96이죠. 세 배만큼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아닙니다. 우리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는 거니까요. 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그냥 간단하게 푸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용도표 일치 문제에 계속해서 3, 4, 5번에서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4, 5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4번 봅시다. The biggest increase. 자, increase 뭐예요? 그렇죠. 증가입니다. 가장 큰 증가. 그럼 반대 감소는? 네, 앞문자에 나왔어요. decrease입니다. 앞에 DE로만 바꾸시면 돼요. 자, 가장 큰 increase예요. 언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변화가 가장 큰 증가는요. was for tablets. 태블릿이 가장 많다네요. 자, 그래프만 보셔도 벌써 나오죠? 네,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봐볼게요. Among. 자, Among 뭐죠? 네, 3개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네, between이에요. Among the three platforms whose usage increased between two years. 자, 무슨 얘기예요? 3개의 플랫폼이에요. 어떤 플랫폼들이죠? 그렇죠. 사용량이 증가된 플랫폼입니다. 감소된 것도 있다는 거죠. 셀폰이요. show the smallest increase. 가장 작은, 가장 적은 증가량을 보여줬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뭐예요? 일단 증가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증가했죠? 증가했어요? 증가했죠? 일단 3개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적게, 얘는 16, 얘는 32, 얘는 4네요. 답은 5번이 아니게 되겠죠? 네, 맞는 말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여기, 읽으라 그랬어요? 읽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냥 그대로 도표를 설명해 준 글입니다. 바로 1번으로 읽으세요. 자, 1번, computers were the most commonly used platform.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는요, 뭐였어요? 가장 흔하게 사용된 플랫폼입니다. 언제요? 2011년에. 2011년, 42%로 가장 많네요. 그죠? 자, whereas, 반면에요, e-readers는요, were used the most in 2014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대요. e-reader 봐볼까요? 네, 가장 많이, 57%로 사용되고 있네요. 됐죠? 네, 계속 가볼게요. 2번, 자, computers는요, were also only platform with its usage가요. 어떻게 된 거? 그렇죠. 감소된 거. 감소된 거? 예, 혼자네요. 맞죠? 자, 그리고요, from 40 to percent, 언제요? 그리고 29%로 2014년에 줄어든 거? 네, 맞네요. 자, 3번부터 읽어보니까 어때요? 답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물론 문제지 편집을 했거나 혹은 시험을 뭐 이런 것만 모아왔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네, 그렇죠. 처음부터 읽고 잘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에서도 만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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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